돈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공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얼마나 항울했겠습니까 나무기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적응하네요 나무금 유동규가 일식집에서 9천만 원을 받자마자 다른 방에 얼른 가서 그것을 전달했다 재판에서 아마도 그 방에 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수금하기 위해서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에서 2013년 유동규 씨에게 현금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언했다 유동규 씨가 돈을 받자마자 바로 다른 방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왔다 유동규 씨는 남변호사 등으로부터 2014년 4월 1일 서울 강남구 성능역 부근에 있는 함룸사룡에서 현금 7천만 원 같은 해 4월 16일 성남 분당인 한 일식집에서 현금 9천만 원 등 합계 3억 5천 2백만 원을 내물로 받은 혐의로 누가 기소가 됐습니까 유동규 씨가 기소가 됐는데 남욱 변호사는 9천만 원을 전달할 당시 상황과 할 가능해서 유동규 씨가 돈을 받자 바로 다른 방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왔다 이어 검찰이 돈을 준 해당 일식집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묻자 방도 있고 노래 시설도 있고 그랬는데 받자마자 누군지 몰랐지만 돈을 전달하러 이동했다 남욱 변호사는 누구에게 전달했다고 유 씨가 유동규 씨가 얘기했느냐는 검찰진문에 당신은 몰랐는데 형들 형들로 생각했다 유동규 씨가 형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하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지 않습니까 형들이 아마 그 방에 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날 남욱 변호사의 법정 진술은 유동규 씨에게 준 돈이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11월 9일 정진상 실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는 정진상 실장의 유동규로부터 2013년 설과 추설 명절 2014년 설 명절에 각각 천만 원씩 2년간 3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날 남욱 씨 정원에 따르면 이 돈의 출저가 바로 대장동 민간 사업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돈을 좀 적게 받았네요 봐준 거에 비해가지고 남욱 변호사는 또한 2014년 4월 2일 강남 성능의 룸사룡에서 유동규 씨에게 7천만 원을 전달한 상황에 대해서 정한다 7천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줬고 접대부가 오기 전에 존년한 검찰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다 저와 정영학 정재창 대표 등이 지인을 통해 현금을 만들었다 아무리 뭐 숨기려고 하더라도 숨기기가 어렵게 돼가네 유동규에 전달한 3억 유동규가 높은 분 덜질 돈이다고 말했다 남욱 변호사가 2013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요구로 3억 5200만 원을 전달한 경위와 관련해서 유동규 씨가 나중에 높은 분들에게 들여야 할 돈이라고 언급했다 높은 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만은 다만 남욱 변호사가 그 용치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높은 분에게 전달할 돈이라고 나중에 말했다고 이야기했다 높은 분이 누구냐 검찰청이 모르니까 정진상과 김용으로 알고 있다 그 이상은 모른다 다만 유동규 씨가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이라고 말했냐는 검찰질문에는 형님들 형제들이라고 말했고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란 것은 나의 추측 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현찰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 사람들도 있겠지만 더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 이렇게 힘을 합쳐 가지고 정영학 회계사 동업자 정재창 씨와 함께 3억 5200만 원을 마련해서 유동규 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니까 돈을 만든 사람이나 돈을 준 남욱 씨나 돈을 조성한 유동규 씨가 다 이렇게 부니까 언제까지 숨길 수 있겠습니까 다 안 밝혀지겠습니까 다 밝혀지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공짜 돈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남시를 이렇게 해먹었으니까 권력을 그냥 참 대한민국을 잡았으면 엄청나게 해먹었겠니 이리끼리 뭐 참 형님 아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미 가 뭐 이러면서 안 해먹었겠습니까 그러나 해먹을 수 있는 소지는 여전히 뭐 열려있는 거죠 선거가 엉망진창이니까